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일본은행의 나비효과, 결국 주식의 호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시작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JD부장구소 20개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6일서부터 일주일간 강의를 하니,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BOJ 정책 수정 여진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국채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0.01%, S&P500 지수는 0.10%, 다우전스 지수는 0.28% 오르며, 3대 지수가 5월 1일 만에 모두 올랐습니다. 맨 이슈입니다. 일본은행의 나비효과, 결국 주식의 호재. 어제 가장 큰 이슈가 터졌죠. BOJ,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높임으로써 사실상 장기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YCC란 일본이 장기물 금리를 매입을 해서 장기물 가격을 올리고 수익률을 내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YCC의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는 장기물 국채 매입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결국 장기물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를 오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긴축이죠. 왜 이런 YCC를 할까요? 이유는 단기물은 중앙은행을 따라가는데 장기물은 시장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단기물도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단기물도 내려갑니다. 그러나 장기물은 대부분 중앙은행의 뜻을 따르나, 가끔 중앙은행의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리고 내리고 할까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거나 인플레이션이 있으니 이것을 잡으려는 의도이죠. 웬만하면 장기물도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물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기 침체를 갈 때이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국채 주식 다 팔고 현금만 보유하려 할 때입니다. YCC는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물 수익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YCC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이 1990년 이후로 디플레이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물은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를 팔고 해외로 달러를 바꿔나가는 수요가 많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 주식을 안하고 미국 주식을 합니다. 이유는 일본 주식이 장기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떨어지려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단기물이 아닌 장기물에 의해 움직입니다. 미국은 30년 모기지가 미국채 10년물과 연동하고 있고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채 3년물과 연동합니다. 즉 장기물 금리가 떨어져야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야 부동산 매수자가 부담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YCC를 하는 것입니다. 즉 YCC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물 국채를 사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이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장기물이 저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0.25%에서 변동폭을 0.5%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기물 매입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죠. 일본의 긴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선진국주 유일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끝낸다는 얘기고요. 이러면 일본의 N화는 강하게 됩니다. 미국도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인덱스 올라가고 한국의 달러원 환율은 달러당 1,400원 찍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이제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NKRA 트레이드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긴축은 N화 가치를 높이고 일본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 나간 자금이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러면 투자자들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달러를 들여와 N화 빚을 갚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 중 미국 국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채권 시장에서 일본 자금 중 미국 국채를 팔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N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쓸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면 일본의 국제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일본 국채를 사면요. 따라서 미국 국채를 사서 일본의 신용도를 방어해 왔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나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국채를 덜 발행하면 굳이 미국 국채를 더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산 미국 국채를 국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채 수익률이 3.7%가 넘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YCC 변동 때문에 달러 N 환율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N화가 강해진 만큼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N화와 약한 달러의 요인이 됩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강한 N화가 되면 일본의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함께 수출이 힘듭니다. 일본의 주식지향에는 안 좋죠. 그래서 일본 주식지향이 어제 빠졌습니다. 이러면 연준이 내년에 긴축을 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연준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 국채를 내다 판다면 미국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지속하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연준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 같은 우방이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줘야 미국의 달러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달러가치 하락은 미국의 연준의 긴축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사실 미국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달러만 주고 사옵니다. 달러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에 칼라 프린트해서 신흥국에서 만든 가전제품 원자재 등을 사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과 같은 우방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다시 달러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래야 세계가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운 길이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바로 신비로운 길에 붕괴가 이어집니다. 즉 달러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미국의 구매력도 떨어지고요. 미국의 달러 패권에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구매력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이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주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일본은행의 나비효과 결국 주식에는 호재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